무사인 볼트도 아니고 오 살짝 걸렸습니다 켄우윈 선수 한번 더 공격 성공 어 얇은 두께로 잘 끌어졌어요 정말 짧게 빠질 뻔했습니다 자 득점이 됐는데 다음 공 정확하게 가야될 필요가 있죠 네 와아아아 어? 자 지금 김노재 심판은 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효웅린 선수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팔라준 선수가 쳤던 방식이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목적구 위치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했는데 네 공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김노재 심판이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고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수고가 좀 빠르게 이동은 했어요 네 굉장히 각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 포쿠션으로 들어갔네요 지금 그러네요 코너를 들어간 다음에 맞았으니까 네 그러면